후 후 후 I know I know you take 오케이 하 일단 저는 우리 데뷔 모델을 한 게 아직 믿어지지 않고 저희 러필런스 멤버들랑 같이 데뷔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진심 어렸어요 점점 텐션을 높여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영어 네, 오케이, so I'm really really happy to finally debut today with my beautiful Laplace 멤버들 Yes, I'm so so happy and I'm so grateful 마지막에 I'm so beautiful이라고 Yes, beautiful, 다 예뻐요 네, 좋습니다 다음은 스페인어, 좀 더 텐션 올려볼까요? 잠깐만, 조금 번역할게요 아, 힘들어 솔직함 좋아요 네, 어 Bueno, 저 estoy muy feliz a debutar, por fin, ahora y estoy muy agradecida a debutar con mis compañeras que son muy linda y preciosa 좋았어요 뭐라고 한 거예요 방금? 그냥 똑같아요 아, 똑같았어요? 네, 똑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필리핀어 부탁드릴게요 네, 아, 소브랑 마세요 포화콘 나 아, 낙데이비 포화, finally today 아, 마세요 마세요 포화콘 정말 blessed더라고요 고통한 라플루스 멤버 여기 또 여기에서 오, 멋있어 감사합니다 샨티씨, 마지막으로 신뢰가 아니라면 인간비타민 표정 한 번 카메라에 남겨주시겠어요? 인간비타민 표정 네, 비타민 표정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우리 그럼 다음 키워드 한 번 넘어가 볼게요